안녕하세요. 인천인왕 짜몽입니다. 2024년 봄, 지금 4월입니다. 한국마미의 살빼기 프로젝트, 살빼기 전쟁입니다. 여기는 시흥의 어느 공원입니다. 한국마미가 오늘 여름에 수영도구, 아주 이쁜 수영도로 드리려고 열심히 살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헛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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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라 이 살들아 얼른 도망가라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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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쁜 살들이 찌기는 쉬운데 빼기는 왜 이렇게 힘든가 빨리 빨리 빠져라 운동 이 어여프트는 살더라 얼른 없어져라 이 무언수영이 잘하자라 감사합니다. 인천인왕 짜몽이었습니다.